거지같은 파란 구슬 동작이 끝났군 파란 구슬 동작이 끝났습니다 아 아우 헤헤헤 어? 쟤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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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고장 해제. 기사 회생. 보스전에서는 기사 회생 쓸데가 아닌데. 갑분서. 갑분서. 아니 표리검. 표리 1세. 강호할 게 없다. 가사 회생. 가사 회생. 이 공격력 썰더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0x4인데 회오리바람이래. 수호자의 회오리바람은 저희 점탑에서는 그저 곧바람에 불과합니다. 와 쌍재물. 정말 애매한데. 어떡해. 파츠가 하나씩. 아 재물 좀 그래. 눈눈눈눈. 눈눈눈. 올렸다. 돈눈눈. 너눈눈눈. 너눈눈. 너눈눈눈. 바리게이득. 주세요. 헉스테인이면 재물데미지 많이 막아주겠네. 너눈눈. 아 뚱땡이 멈춰. 뚱땡이 그만둬. 드롭키가 하나 더. 아직 거 한번 해보죠. 불두약 필수. 불두약 필수.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철파 소돌난파 킹황즈 부창 있는데 됐다마 됐다마 치아라 제불특 아파 뒤질 것 같은 으아오 바락은 필요없지 않나? 필요 없어 기사로 다 태울꺼야 아이씨 잘못 눌렀다 아이씨 킹시병 배꼽 제물이나 빨리 주세요 또 변기증 난단 말이예요. 끈덕진 타격 같으니. 깜짝 놀랄 수 있는 거라. 근데 그래. 왜 왜 그렇게 되는 거라. 그러면 좀 더 멈추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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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 내가. 보석 안마 잘한다 담뱃대 피카 요정 이것 말이냐 수비 언제 다 지우지 사용하면 죽습니다 2 3 4 5 6 랩 얘 치워는다 포션 2 중에 하나 썼으면 됐는데 포션 앞길 나다가 포션 4 포션 4 포션 4 포션 4 히힣 마리게이드 담배필거니까 여기 불 하나,둘,둘,둘,둘,둘,셋 피까피까 히힣 아니 괜히 잼을 쏘서 체력 우덕 깎였잖아 히힣 아니 룬받는거 가리면 문제가 없어요 저거는 제외하고 바스타 제외하고 아니 몬스터가 공격할때 방어도 올려야되니까 룬반구가 안좋은건데 바리게이드면 몬스터가 공격을 하든 안하든 방어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저주 때문에 특별하게 오고 얘 빼고는 알이 있으면 룬반구 페널티가 상당부분 쌍쇠듬 얘는 룬반구 카운터가 맞지 아씨 카드 잘못 썼네 뭐 없을? 아직까진 드롭킥 필요한데 왜이든 뭐 지금 예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편안하나 있으면 재물 이렇게 많이 안 써도 될텐데. 편안하나 있으면 재물 이렇게 안 써도 될텐데. 가락. 이도류. 아 지금 제거 별 의미 없는데. 그렇다고 딱히 안할 이유도 없고. 편안하나. 뭔가 이상해 아 아 아 아 네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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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잃어버린 까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가라. 작은 까까. 끝. 경로. 모박. 지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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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박은 필요한 타드였어. 이건 드롭킥 덱이구만. 몸박 덱이 아니고. 영영영. 쓰릉. 쓰릉우리. 잘 먹었습니다.